아 참 해군 지휘 안 해줬다 멍청하게 자 히포레기우스 점령이 있습니다 이 새끼들 그리고 휴방이 통통 비었네 전 넘기구요 로마놈들이 깽판을 막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을 때 치는 깽판은 괜찮은데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저게 깽판이 아니고 이 새끼들 뭐야 그냥 천원 해줄걸 여기서 밸런 타졌네 다음 상대는 루시탄이군요 별로 쉬운 상대가 아닐 것 같은데 이 새끼들은 거점 없구나 난 거점 있는 줄 알았지 너희들이 엠포리아 이 새끼들 내가 괴롭히던 그 새끼들 아닌가 그럼 또 복수해드려야지 내가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나 사군 툼도 그렇고 저 새끼들이 우리한테 뺏은 게 많죠 여행카라만티아군요 일단 저 발란군은 그냥 둡시다 치안 유지삼 한 부대부터 봐야지 안정적으로 상대하겠네요 저거 저 부대만으론 안되겠다 후방 입방 쫄려버려가지고 자 매복하고 뒤에서 한 분당 곧장 또 걸어옵니다 자 이 군단은 시르타 공유합니다 야 주둔꾼이 모자리 많아 시르타 약탈 해주고요 이 홀더 또 로마땅이네 시르타가 지금 주도죠 그죠? 주도면은 방어시설이 있겠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버텨볼 수 있겠네 제대로 공격해 공격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거 설마 공격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거 설마 공격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세히 아, 이러면은 이쁜데 부들 괴멸이거든 이거 좋지 않은거지 들어가자 그러니 포위상태고 나와있자 그러니 부들 괴멸이고 더럽다 자 이렇게 나와있으면 못 건드리겠죠 그쵸 에잉 흠흠 좋아요 한탄 넘겼다 리뷰하네 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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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보 띠 dazz 더 기다려주세요 카프사이 지금 저기.. 없나? 마이 가리슨! 싫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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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싫다.. 사수해주고 지금 사수말고 다르게.. 다르게 할 수 있는게 없네요 고기야! 너 이 장군에서 소속하는 것이야.. 붕!! 나.. 쯧.. 애 못 이길 텐데.. 그쵸 못 이기지 하아 그럼 브루디갈라로 돌아가야 되나 돌아가도 그렇게 썩 답은 답 나오는건 아니거든요 엠포리아 공격합니다 돈없다 돈이 없다 돈없으면 안되는데 무협강 지는것보단 이게 우선순위겠지 흠흠 속주에 칭령을 내릴 수 있다 흠흠 삼륨음인가? 지금 어딘가에 빵과 섞어서 걸려있을텐데 자 턴 넘기구요 이 센스리스가 아니다 널 끝장내기 위한 전쟁이지 반란이 이렇게 부켜왔는데 처리했구요 어 세금 징수 칭력 덕분에 좀 자금 사정이 나아졌네요 조금 나아졌네 다음 턴이 또 발란 터지겠네 어휴 이베리아 지역은 뭐 순탄한게 없네 흠 토착시룩들이 우리가 로마하고 지금 바터지게 싸운 동안 너무 커져버린거에요 음 대신 분열되있지 지금은 그냥 하나로 뭉쳐져있는게 아닌게 어디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휴 에헴 갓부사 점유했구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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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리플 히터나는 취한 상태가 계속 메롱이겠다 한동안 계속 좋지 않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비라 북부전서는 정체 상태고요 2,500원 받고 자 무역 협정 몇 개 맺었고 좋네 발란이 시시스에 터졌네요 원지라나 저 또 뭐야 개 세탄이네 꼬라저벨 발란 터지겠네 그죠 꼬라저벨 발란 터질 것 같네 꼬라저벨 발라나 자, 오랜만에 4군 툼 탈아냈습니다. 이 부대는 드디어 부대를 채울 만큼의 병력이 생기고 있고요. 마이 롯데 하- 차이 탈 마이 롯데 아프리카 지금 치안 안좋은거는 이새끼들때문에요 약탈하면은 그 치안상태가 되게 나빠지거든 자 텅린 넘겨주고요 공격 키오다 아 우리가 지네 당연히 이길줄 알았네 지네 잠깐만요 지금 내 방송에 방장에 의해 접근 불가능한 맥세지가 뜨면서 사람들이 못 들어온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거 건 적 없거든요 개편을 이따위로 할거면서 뭐하러 바꿨는지 모르겠네 그냥 단팟으로 뒀으면 적어도 요건 안쳐먹었겠지 이제 미래반도는 뭐 혼란속의 혼란이다 이동형 안되나 저 잡아주기하는건데 헉 어 어 어 어 잡겠다 자 리비아의 마지막 선단을 대파했습니다 좋네 자 4군 툼 아이쿠 이거 잡을 수 있을랑가? 좀 힘들겠죠? 되네 저 새끼 안망했네 해군때문에 안망한건가? 해군때문에 안망한거 같습니다 엠포리안 자 얘는 그대로 복진해서 CCC로 와주구요 자 얘는 징병 다시 해주고 저건 그래도 한두 툰 안 버티겠나 자 얘들 속복으로 주고 엠포리아리 쪽으로 보내줄겁니다 아 싫어 싫어 뭐 이제 반란 일으켜놓고 지금 와가지고 두마락이 있기 없기 기후가 어떤 영향을 주지? 그냥 그냥 세금 뭐 더 나오고 덜 나오고 그런건가? 아니면 다른게 있나? 이게 원본은 없었던거 같은데 확장팩으로 추가된 요소 같은데 저게 뭘지 잘 모르겠네 자 개세탄이 조졌구요 다음 툰에 엠포리아에 탈환이 아니죠 원하러 갑시다 원하러 갑시다 좋네 소 강.. 저거 뭐에요? 그.. 강행군 기능이 있어서 정말 난타행이라고 생각해 매빅이 좁은게 아닌데 아예 강행군이 없었으면은 진짜 개고생했을거에요 베륜 카랄리스로 들어와주고 예예 예예 저 세 개 대봐라 저 세 개 대봐라 제가 누미디에 발란 진압했구요 시티프 점령했습니다 로마 진짜 거점 얼마 남았다 자 턴 넘길까요 시티프 점령 하하 세금 한번 땡겨 쓰자 시티프 점령 시티프 점령 시티프 점령 얘도 여기 매복하고요 혀 참 아슬아슬하게 걸리네 그쵸 저렇게 마치 하고 저 터넉임 야 저걸 좀 저리 빠져나가네 자 한군단 증발 하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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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엠포리아의 타란 타란 타란은 아니고 왜? 급습이 지금 이 새끼들 때문이구나 개남 쪼라석을 막는게 낫겠네요 이 새끼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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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마군 한 군대 한 군단 네 해군 한 군단 작살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아이 저 개 쓰레기아 너무 작아 계속 저렇게 도망다니네 게임을 이렇게 만드시면 안되죠 사람 짜증나게 하프레기우스 하프레기우스 쪽이면 아까보다 좀 낫다 히퍼레기우스인가 그 영어 다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아 조금 낫다는 거지 여까지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. 여러분 이어홀 점령했구요 이제 로마가 그쵸 본거지가 없어요. 거점이 없다는거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언제든지 망할 수 있는 시정 잡배가 됐다는 의미죠 진짜로 아무것도 아닌게 되어버렸네 자 바스코니스 공격합니다 얘들에게 마지막 거점이네 저 턴 넘기구요 요 전투는요 히포레기우스를 포기하는게 맞고 포기하고 해군을 밖으로 뺍시다 그럼 다음투는 해군으로도 공격할 수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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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님 필요없어 고맙습니다 거점이 없기 때문에 아 pela zrob에 도 dib crim 평가 엠포리아는 아직 안 망했나 자살돌기어 키우셨습니다 쟤 다음 전에는 시르타로 들어가지고 쟤 다음 전에는 시르타로 들어갑니다 쟤 다음 전에는 시르타로 들어갑니다 에헴 멀리 도망갔네요 어 루시타니가 빼앗겼네 켈트보종연합이 상당히 군대를 많이 사용하네요 되게 강한 나라인 것 같은데 뭔가 좀 적이 되게 많나본데 자살돌기어 점령하면서 이스파니아 스테리오르 속추도 완편됐네요 루시타니아 한군단이다 역전 이거 필요없고 그렇지 돈이 많을 줄 알았어 이새끼들 컴퓨터 입장에서 엄청 지원받을 거야 이거 필요없고 그치 돈이 많을 줄 알았어 그치 돈이 많으니 저 발랑군이야? 오 ㅈ 떼는데요? 아아.. 정말.. 아아.. 정말.. 아아.. 정말.. 아아.. 정말.. 일부러 무리 지쳤는데.. 일부러 무리 지쳤더니 무리해서 탈이 나는구나.. AI 로마는 그럼 우리한테 이걸 걸 수 있는 거네? 우리만 지금 못 거는 거네 이따위 시스텝이.. 무슨.. 이따위 시스텝이.. 자.. 살두바에서 퇴거 해주고요 이번에는 그간도 걸어온다? 아까는.. 평화제가 걸어왔잖아요 근데.. 이번에는 걸어오진 않은 거 보니까 그냥 것도 일종의 랜덤인거 같네 약탈당했다고요? 이거 자기 땅 아니었어요? 약탈하고 보장도 점령했나보네 되게 지질하시네 나왔네요.. 나도 그러는데 알차오 indie ma-s 아아.. 알렉카보네쓰인지 뭔지 저희들은 이루나.. 저희들은 이루나 이걸로 아키타니아도 평정 반란이 좋은 잘 터져야 되는데 여기도 반란이잖아 그치 뭔데 다행이다 한 턴 만에 올 수 있어서 저세계도 이거 그 건물 턴수도 치트 쓰나 어떻게 한 턴만이 저렇게 건물이 이렇게 바뀔 수 있어 턴 일단 부수고 나서 고쳐야 되잖아 근데 고치는데 최소 두 턴인데 아 두 턴인가 두 턴 맞나 내가 한 턴 머물렀죠 그죠 그럼 맞겠다 정말 짜증나네 기껏 다 지어놨는데 그거 다 부수고 안 그래 지금 돈도 없는데 여긴 마오레타니아 지역입니다 여기 마오레타니아 지역입니다 여기 마오레타니아 지역입니다 지금 마오레타니아로 들어왔구요 왜 돈 줄까 호구야? 호구야? 호구였네 호구가 호구가 호구였어 재탄 넘기고 로마군 아직 그 육군함부대 해군함부대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거 뭐야 발란구냐 이베리아 지역 발란구는 되게 충동적이시네 발란이라는 턴에 바로 공격해 오시네 하필이면 또 적이 발란 터지냐 가장 호방인데 제이드를 보내주고요 제이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돌아올게요 렌디 포 ор너스 렌디 포 데프 앤 오너 플리트 리포팅 마이 롤드 렌디 포 로마 망했네요 이상한데? 여기도 한부대 있었는데 이 한부대 어디로 정보를 했지? 자 여튼 하나 처리했고 요 부대도 이제 해산해줍니다 해군이 이제 거의 필요 없어요 승리 조건이 어떻게 되지? 군사 정리 조건 이미 아 마오레타니아 마오레타니아 점령하면 이제 군사적 승리이구나 근데 다행히 뭐 해군부대 조건 그런건 없네요 가끔 보면 해군부대에 몇 부대 조건이 있어가지고 해군을 해산하기가 좀 꺼끄러워질 때가 있거든 근데 다행히도 그런건 없는 것 같고 이번에는 승리 조건이 네 이쁘게 말하자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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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팀으로 진짜 들어가면 됩니다 야 얘들도 오면 엄청 넓다 이거 옛날에 우리가 빼앗긴거 아닌가 발랑군한테 저게 아직도 발랑군한테 있는거야? 어떤 의미에서 쩐해요? 저 마실리를 조지로 오늘도 열심히 기동해주고 이거 급습해서 이길 수 있을까? 자 누만티아 점령이 있었습니다 자 누만티아 점령이 있었습니다 루시타니아는 몰라도 쟤들하고는 가능하면 화평해주는게 좋을같아요 적은 많아지면 좋지 않아요 만원쯤 생겼네 대탄 던김 대탄 던김 아 지금 여기는 얘들은 좀 유지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번에는 해산하지않고 좀 기다려보죠 시가루 자살도 기억하셨는데 앰플의 욕을 망할겁니다 앰플의 욕을 망하시고 흡 아키텐 스포퍼라 앰플의 욕 아키텐 다음턴 반란이네요 알겠습니다. 쓰읍 저거 또 뭐야 이번에는 왠지 뒤로 빼주는 것 같지만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뒤에서 후속군이 오고 있거든요 음... 요건데는 사실 이제 해산해줘도 괜찮아요 바닷쪽으로 공세를 할 일이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케봤자면 올리시프 이런 곳인데 일단 수입 한 2000쯤 나오면 유지해볼까?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? 누만티아의 아군은 톨레툼 지금의 톨레도겠죠? 톨레도 쪽으로 가주고 일단 쟤들을 둡시다 일단 쟤들을 둡시다 아키탄... 아키탄... 아키탄에 발란이란 할텐데 이루나이 일어나야 됩니다 안 돼 안 돼 저렇게 되면 ㅈ 된거죠 아키탄에 발란이란 할텐데 이루나이 터져야됩니다 발란이 반드시 아키탄에 발란이 이루나이 안 터지네요 세 번 연속으로 적이 터지는 건 도대체 뭐냐? 컷 아키탄 하하 만약에 두으로 둘 중에 어느 바란이 터질 확률이 2분의 1이면 어 네 번째 연속으로 적의 나왔으니까 16분의 1이겠네요 16분의 1 어우 이제 나왔다 부시 부시한 확률이네 얘들은 특이한게 나오자마자 바로 공격하네 다른 데는 안 그렇거든요 특성이 있나 성급한 그런건가 도전 의심으로 신다 왕을 설치해! 바알하무즈의 이름! 다이아몬드! 도불한 건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것이다. 이번에도 이제 한 군단 역할을 점점 할 수 있게 돼가고 있다. 자, 노만티아에서 한 군단 차단했고요 톨레더에 군내보 얼마나 신난가? 오지타니들인데 얘들은 왜 빨갛죠? 기근인가? 식량 관리 잘못하셨나? 어, 여기도 마실리군요 미디아가 땅을 많이 넓혔었네 음... 음... 루만티아이 발란 터졌구요. 자, 간발의 차이로 시간은 사수합니다. 사수! 사수! 자, 그리고 얘들은 계속 아실리를 조지기 위해서 얘들은 여기 두 쪽 쟤들은 틴지스 쪽으로 올라와주고 루만티아 이젠 발란이라 그랬죠? 얘가 자, 일단 루만티아로 들어가고 루시타니아가 아직 또 그게 있는건가? 그.. 거점이 있는거죠? 안 망고 있는걸 보면은 그죠? 그.. 아아아아 저 지역이 루시타니아 당했구나 이게 원래 거점이 없으면은 이게 깜빡깜빡거려야되는데 빨간색으로 근데 그게 안그러더라고 뭔가 싶었더니 mine에 루시타니아 그가 내릴 때 더위가 루시타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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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쩍 이들은 사군퉁 요지역으로 이들 합류해줍니다 긴고 증가 오랜만이네 긴고 증가 오랜만이네 처리했습니다 흠 자 틴지스 해군하고 같이 공격해 줍니다 자랐네 해군 흠 군 혼자 쓰면 좀 괴로울겠다 군사시설이 지금 없죠 이건 뭐지 해외 영상으로 이끌어 해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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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를 들을땐 둡시다 저 주는게 훨씬 의미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보대 깼고 왜 저거를 바로 점령 안했냐면은 저게 지금 이게 더 귀찮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얘가 오기까지 기다렸어요 이게 남아있기때문에 얘들은 이쪽으로 돌아갈거고 아마 ai 경향상 성향상 자 이제 해산해줍니다 돈 넘기구요